근데 사실 새로운 시기를 좀 알 것 같거든요 알 것 같아요? 근데 utility가 안 돼요? 네 sentry21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두번째 엔트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두번째 엔트두 주세요 . 센터로 그림대요 왜? 다 누군지 알겠다 네 제가 맞춰라는 거야. P2B 육성재 그래도 한 육성재니까 6위 정도에 올려주시지 6위 정도에 올려주시지 6위라면 환장하는 친구거든요. 성재 씨 아버지 S계열 반도체 제 CEO라고 정확히는 잘 모르고 아빠가 말을 안 해주시니까 CEO 아버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우리 부자 막내 성재 할 줄 아는 개인기도 완전 짜! 사랑해요 아직 혼자라는 너 이제 그 말에 이러니 형이 부럽나 안 부럽나 No stop 성재야 앞으로도 형이 많이 많이 잘해줄게 아 이거는 사랑해요 성재야 슈퍼아이돌 차트쇼 역대급 막내돌 10위 B2B 육성재 부자 막내 팀 머니에 올리면 또 막내가 올라왔으니까 네 B2B가 이렇게 슈퍼아이돌 차트쇼에 이렇게 랭크 될 때마다 저는 되게 슈퍼해요 네 형 성재야 네? 안녕? 뭐야?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랭크 됐어요 역대급 막내돌 10위 10위? 왜 안달가워? 왜 안기뻐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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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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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무시가 아닌데 뭘로 올랐을 것 같아? 막내 중에 어떤 막내 역대급? 비주얼 막내? 비주얼 막내? 비주얼 막내? 에이 뭐야 부자 아니에요 성재야 네 잉어킹 한번 해줘 잉어킹 나와라 육성재 잉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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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라 육성재 좀 해줄래요 형? 나와라 육성재 아 이거 진짜 영상하고 함께 보셔야되는데 뚝 뚝 뚝 뚝 성재야 성재야 시청자 인사는 하고 끊어야지 아 예 안녕하세요 그 슈퍼 아이돌 차트쇼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막내 선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랭크에 진입을 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디오 기업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목소로 불러줄게 아 그럼 좋죠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네 안녕